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트레인딩뷰 탑 5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 시장이 물론 어제는 살짝 반등세를 보였지만 요 며칠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옥죄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큰 호재가 없이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규제의 지옥 속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들의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블룸버그 통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단기간에 586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중국 국영 전략회사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전기 사용량을 파악 중이고 이건 또 곧 채굴 규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웨덴의 중앙은행 총재도요. 가상자산을 우표 거래에 비교를 하면서 자금 세탁 우려를 표했고 또 유럽증권당국도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근거로 앞으로 단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규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갑습니다. 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나스닥의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과 알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다가오는 9월 23일 날 FOMC에서 다시 한번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테이퍼링은 시행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이퍼링 언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과 같은 위험자산구는 이런 어떤 긴축이 시작되면 그것을 악재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비트코인도 나스닥과 커플링되어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현재 실제 나스닥 차트만 보셔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다우이론상 하락 국면 하락파동이 진행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점이 점차 낮아지며 저점이 점차 낮아지는 이러한 것을 다우이론 관점상 하락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나스닥은 FOMC가 한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현재 지금 당장 매매를 진입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이번에 다음 주부터 명절 추석도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간은 매매를 다소 조금 쉬시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시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시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나스닥과 커플링되는 관계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나스닥이 좀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의 매매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상황은 그런데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방향성 지표로서 추세를 읽을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빨간색 선이 20MA 2평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평선의 어떤 기울기 값을 보시면은 이제까지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점차 상승하면서 이제 상승 국면에 있다.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7일 9월 7일 날짜로 이동평균선의 머리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음의 값을 갖는다라는 소리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 드리면은 다소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결국 캔들의 종가 캔들의 종가 가격의 평균값입니다. 즉 더 쉽게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시장의 평균 가격이다. 평균 가격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까지는 이제 시장의 평균 가격이 상승 양의 값을 가지면서 기울기가 상승 국면을 걸어오다가 현재 최근 시점부터 어떤 시장의 시장의 평균 가격이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가지면서 다소 하락 추세에 대한 하락 증후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파동 관점입니다. 파동이라 하면 다우이론상 파동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보시면은 어쨌든 다우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저점과 고점을 높일 때 상승 국면이다. 저점과 고점이 낮아질 때는 하락 국면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도 보시면은 분명 고점이 점차 상승하며 저점도 점차 상승하는 어떤 다우이론 관점상 상승 파동을 보여주었으나 최근 이제 9월 7일부터 저점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 다우이론의 상승 파동은 무너졌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고 마찬가지로 지난 지난 상승장도 보시면은 지금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난 상승장에서도 다우이론의 상승 파동을 무난히 이어가다가 무난히 이어가다가 다우이론의 이제 상승 파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저점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저점이 하방 이탈하면서 갱신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저점이 갱신되면서 상승 파동이 무너지고 이러한 어떤 다우이론 관점상 하락 파동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우이론 관점상 즉 파동 관점에서도 썩 긍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란 이제 주가가 고점이 점차 분명 주가의 고점은 상승하고 있으나 이제 보조지표상 상대 강도지수인 RSI의 고점을 보시면은 고점은 점차 낮아집니다. 자 고점은 점차 낮아지는데 이것을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시면은 기존에는 이 고점 간의 상승 갭을 보시면은 상승 갭이 한 이 정도 됐습니다. 상대적인 어떤 이제 매수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고점과 고점 간의 갭이 점차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차 좁아지고 점차 좁아지고 이러면서 이러한 어떤 고점 간의 갭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매수세가 예전만치 못하다. 매수세가 점차 약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것을 약세 다이버전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저항 레벨과 지지 레벨을 제가 잡아 놓았는데 현재 지금 이건 현재 실시간 차트로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만 7천 2백 6십 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정고점은 넘기가 힘들 것이고 올라봤자 한 최대선이 맥시멈으로 4만 9천 불까지 제가 열어놓고 있는데 근데 지금 4만 7천 불인데 4만 7천 불인데 4만 9천 불까지 올라봤자 상승폭이 플러스 2천 불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에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다우이론의 하락바동이나 이동평균선의 머리가 꺾인 부분이나 혹은 약세다이브전서의 형태 같은 그러한 어떤 하락징후에 대해서 그것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이제 점점 하락추세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한 아마 제가 바라보는 실제적으로 제가 적극 매수에 매수를 추천드릴 수 있는 가격은 3만 8천 500불 부근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잃을 잠재적 손실 가치가 마이너스 한 만 불 가까이가 되는데 그러면은 올라봤자 플러스 2천불 떨어지면 마이너스 만 불 손익비가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당장 상승 폭은 플러스 2천불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2천불 먹고자 내가 리스크를 만 불 짊어지게 매매 진입 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는 구간 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평선과 다우이론 그리고 다이버던스 관점에서 세 가지 모두 지금 좋지 않은 신호가 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또 4% 때가량 상승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1% 좀 못 미쳐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진입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또 상승 여력보다 하방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좀 매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플러스 4%가 올랐고 오늘 플러스 1, 2%가 오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렇게 크게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그냥 박스권 행보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중국의 중추절이 곧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명절 이러한 명절 즉 전이나 혹은 명절 기간 중에는 시장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겨우 플러스 3, 4% 먹으려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씩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을 소탐대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비트코인 상황은 지금 그런데 알트코인들은 상황이 어떨까요? 이번에 알트코인 시장 상황을 항상 설명드리기 전에 도미넌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아직 도미넌스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라도 도미넌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미넌스란 무엇인가 도미넌스란 일단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가상자산 시장은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필체가 안 좋은데 가상자산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도미넌스란 결국 비트코인이 점유를 더 많이 하고 있는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알트코인이 점유를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어떤 상대적인 우위성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또 점유율이라고 하면 더 쉬운 표현으로 설명드리자고 하면 시장의 지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현재 시장을 비트코인이 시장을 비트코인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알트코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고 보편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알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율 즉 점유율이 상승할 때 우리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율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시면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뭡니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알트코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알트코인이 상승장이다. 5월부터 7월까지 다시 알트코인 하락장이 진행되는데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하락장이 진행되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부터 9월까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오르는데 이제까지 9월 15일까지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은 그럼 어떤 상황이냐 현 시점은 어떤 상황이냐 저는 지금 5월달 올해 정말 올해 정말 상승장이 우리의 가상자산 시장이 1년 동안 상승세가 굉장했습니다. 굉장했는데 가장 올해 가장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율이 가장 높았던 구간이 5월 18일입니다. 그때가 거의 비트코인의 최고점 구간인데 최고점 구간에서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이 이 가격대 약 39% 점유율을 평균값이긴 하지만 약 평균값이 비트코인 시장 지배율이 39%고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은 61% 61% 가량을 형성하였는데 이게 올해의 최고의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율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재의 알트코인의 위치가 역대 최고점의 시장 지배율의 가격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보통은 정고점에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는 기존 홀더들이 어느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구간이지 지금 이미 알트코인의 위치가 올해의 최고 위치까지 이미 올라섰는데 시장 지배율이 올라섰는데 여기서 신규 매수 진입을 한다? 이것의 매리트가 매매 진입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주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100만원이 있다면 어떠한 코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번주 이더리움 분석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분석가들이 단기간에 이더리움이 5천 달러 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블룸버그는 가까운 시인에 이더리움이 5천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로 NFT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더리움의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상황을 말했는데요. 이더리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먼저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면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더리움이 5천 달러 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도 역시 5천 달러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지금 시장 상황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눈으로 보셨을 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저항레벨과 지지 레벨을 잡고 왔습니다. 저항레벨은 한 430만원에서 440만원대로 보이는데 현재 가격이 410만원입니다. 결국 지금 올라봤자 플러스 2,30만원 지금 올라봤자 물론 상승이 지금부터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상승 가능성이 플러스 2,30만원 정도가 가능해 보이고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이 310만원까지 하락 가능성이 높기에 역시 이더리움도 매매 진입에 대한 리스크가 어떤 메리트가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더리움을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사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은사님이 보실 때 적정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잡아드린 지지 레벨 한 310만원대가 비트코인으로 치면 대충 이건 또 그때 시장 상황을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에 제가 잡아드린 지지 레벨 38,500불과 한 알특 이더리움의 지지 레벨이 310만원대가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현재 지금 410만원의 신규 매수 진입은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위치고 다소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을 했을 때 한 310만원대에서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아싸리 아싸리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예 정고점을 뛰어넘었을 때 정고점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결국 다시 다우이론상 상승 국면으로 다시 재전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매매 진입에 대해서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가격이 무너졌을 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진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이 확실히 지금 현금이라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좀 위험해 보이고 기다렸다가 좋은 수익을 내려면 참을 줄도 알아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추석도 다가오고 이제 뭐 또 FOMC도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간만이라도 이제 쉬시면서 추석 명절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제로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